조한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미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냄새가 수상한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소포는 흰색 편지 봉투에 담겨 있었고 외관상 폭발 등 위험이 의심되는 요소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밀붕된 상태의 소포를 수거해서 국과수의 감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